안녕하세요 슈이니입니다. 오늘 살짝 얘기해볼까 하는 영화는 2019년 고질라. 고질라 괴수의 왕. 킹업 몬스터스인데 2014년에 리부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됐었죠. 적당히 인간들이 많이 나오면서 고질라에 대해서 서서히 조금씩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임팩트 있게 괴수 둘과 싸워서 이기고 서서히 유유하게 지나가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그리고 눈망으로도 초롱초롱한 게 매력적이었죠. 원작 고질라를 잘 살렸고 90년대에는 주라기 월드 주라기 공원 인기 때문이지 고질라가 무슨 벨로시 랩터 같은 느낌이에요. 인간들 피해 다니다가 민폐 끼치다가 나중에 결국엔 죽고 근데 그 나중에 알이 하나 부하는데 그 알에서 낳은 고질라를 어떤 인간 한 명이 고질라가 걔를 엄마처럼 봐가지고 나중에 자라서 그 자란 고질라를 엄마로 생각하는 이 인간이 잘 지시해가지고 다른 괴수들과 싸우는 설정으로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꽤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제 원작 고질라. 고질라 외모가 고릴라랑 지라. 그래서 고지라죠. 일본어로는. 고릴라랑 지라가 고래. 고래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괴수라는 거고. 그걸 이제 영어에서는 고지라 고지라. 고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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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일라. 우리가 좋아하는 가시죠. 뭐든지. 갓공무원. 그 단어를 요청했지만 그 시대를 흐르고 흘러가지고 21세기 대한민국의 흔히 쓰는 Urban Dictionary에 잘 어울리는 가즈일라가 되어버린 거죠. 이번에는 연결고리 캐릭터가 와타나 맥켄 밖에 없어요. 와타나 맥켄이 제일 중요한 대사를 했으니까요. 연구하는 사람. 연구자.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 고질라가 오면 사람들이 퇴치하지 말고 놔둬보라고. Let them fight. 이게 명대사였죠. 와타나 맥켄 이번에도 나오고 그 외에는 나오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친구만이 연결고리입니다. 나머지 캐릭터는 다 안 나오고 Stranger Things에 나왔던 아역배우가 나오는데 저는 그닥 그 배우 매력적인 거 잘 모르겠지만 아역배우치곤 연기를 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민폐 캐릭터로 나옵니다. 인간들이 와타나 맥켄 빼고는 그냥 다 안 나와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은 쓸데없는 민폐를 많이 끼치거든요. 뭐 애 하나 구하겠다고 괴수를 뛰어다니고 있는데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는 몇 명이 죽게 하는 거야. 그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았고요. 그 괴수들이랑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장비를 발명한 과학자가 나오는데 그 과학자도 캐릭터가 오락가락해요. 이코 테러리스트랑 갑자기 한 편을 먹어서 도와주다가 그 이코 테러리스트도 갑자기 나왔다가 존재감 없이 쓱 사라지고 쓸데없이 좀 투입된 캐릭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레전더리 픽처였으니까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이겠죠. 그 로고를 보자면 전 좀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배우 하나를 억지로 끼워넣더군요. 짱지. 언제적 짱지입니까? 여전히 뭐 동안이신 건 훌륭한데 영어를 어디로 어떻게 배우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중국에서 갓 이민 온 사람들보다도 영어를 그렇게 못할까요? 일부러 그러는 건가? 제발 좀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누라고 그래요. 창피하니까. 창피한 줄 알라고 해요. 우리 병원, 우리 이병헌 같은 경우도 한 몇 개월 준비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네이티브 수준은 아니지만 그 친구보다는 좀 더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잘했으니까 영어 잘하는 중국 배우들 많습니다. 왜 그런 노력도 하나는 아주 많은지 모르겠고 상당히 비호감이었고 그 친구한테 딱 클로즈업 해가지고 무슨 대사 하나 줄 때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필름이 아까웠습니다. 몬스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장점이에요. 몬스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필요한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불필요한 드라마 없이 그냥 이 괴수들에 대해서 엑스포지션, 설명충을 살짝 와타나베켄이 해주면서 그 주변에 몇 명만 있었어도 충분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와타나베켄이 거의 주인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비중이 없게 나오지만 상생관계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자연과 인간과 인간이 건망치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착각하고 인간 위주로 돌아가는 지구로 보는 우리의 어이없는 사상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면 적으로 보고 먼저 공격하는 우리들의 자세 있잖아요. 항상 영화에서 보면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까야 된다. 선방, offense is the best defense,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인간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잘 꼬집어냈고 이 괴수들은 오히려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이 괴수들이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일종의 클린업 크루라는 거죠. 인간들이 망쳐 놓은 지구를 괴수들이 한번 지나가고 휩쓸고 가면 거기에 자연 생태계가 좀 더 번창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티어리가 이 영화 속에 있고요. 몬스터들이 많이 나오고 1편에서 이름 모를 합체 괴수 같은 게 나와서 신기하긴 했지만 좀 실망스러웠고 이번에는 약간 노스텔저랑 팬서비스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 모스라, 기도라, 그리고 대여섯 마리가 더 나옵니다. 처음에 임팩트 있었는데 싸움이 좀 왜냐하면 이게 싸움이 얘들이 주인공이고 많이 싸우니까 좀 재미를 있게 흥미로운 싸움을 좀 하게 코리어그래피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파일 코리어그래피 같은 걸 잘 짜는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뭐 CG팀끼리 대충 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효과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죠. 캐릭터 디자인도 상당히 좋고 이번 코질라는 2014년과 동일한 캐릭터 설정이어서 그 아름다운 초롱초롱한 똘망똘망한 눈빛이 매력적인 코지라고 싸움이 좀 반복적이에요. 차라리 조금 더 레이드 같은 데서 연출한 분이 와가지고 괴수들만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더 재밌는 코리어그래피를 하고 텍팀처럼 이렇게 팀업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건물 같은 거 부시는 그런 건 좀 임팩트가 있는데 좀 더 많이 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짧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리고 비가 오고 어두운 데서 계속 싸워요. 그게 좀 아쉬워요. 물론 퍼시픽 림이랑 비교할 수 있는데 괴수랑 싸우는 로보트가 나오는 영화였잖아요. 1편은 상당히 좋았는데 2편에서 뭔가 무게감이 없어지고 낮에 나와서 좋았는데 임팩트가 다 없어졌는데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 낮에 나와서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괴수들이 싸우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퍼시픽 림 골 안 나게 퍼시픽 림 업라이징 골 안 나게 잘 연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메시지를 잘 담았고 인간이 건방을 자주 떨죠, 저희가. 아주 훌륭한 돌아가신 코미디언은 조지 크랄린이었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되게 친환경적인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거 어떡할 거야. 플라스틱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썩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환경 걱정하지 말라고, 인간들아. 지구는 환경 걱정하는 인간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공룡이랑 똑같고 공룡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죽고 나서도 지구는 계속 있었고 그 다음 세대에 우리 인간이 있는 거고 우리 인간도 공룡들처럼 자멸하고 나중에 인간이 지구한테 남긴 선물은 플라스틱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건방 떨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물론 이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항상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인류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수도 있죠. 우리보다 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뭔가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걸 잘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살짝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너무 길고 처지는 면이 있어요. 계속 나오는데도 살짝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3D 효과 같은 거는 저희가 너무 무뎌져서 그런지 초반에 로고 나올 때 같은 것만 3D 효과가 나고 보고 있다 보면 전혀 3D 느낌이 없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머리만 아프고.